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표면적으로 그냥 읽었을 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더 그 의미를 찾다 보면 우리에게 더 깊은 영성과 그리고 교훈을 담겨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그냥 바로 읽었을 때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환경과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조금만 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단이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로 무화과 열매의 이름인 테에나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가 합성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배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무화과 열매의 무성한 집이라는 뜻이겠죠. 또 이 배단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이나 그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서 대기하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단이의 또 다른 이름은 가난한 자의 동네, 아픈 자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에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에서 5번의 열매를 맺을 정도로 많이 수확된다고 합니다. 잘 자란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열매를 이름도 다르게 부른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오늘 본문의 시기는 6월절을 앞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의 시기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직 완성되기 바로 이전에 열매가 자라기 위한 작은 알갱이를 맺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작은 알갱이의 이름을 파괴라고 부르는데 겨울 동안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던 백성들이 이 파괴라는 열매를 따서 먹고 그렇게 따서 비어진 그 자리에 온전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과실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곧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수확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파괴라는 작은 열매를 보고 아, 이 나무에서 무화과가 많이 열리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건 앞으로 그 나무에는 온전한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성전을 다 둘러보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작은 알갱이조차 열리지 않아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연결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중간기의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부터의 종살리를 하던 이 겨울을 지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라는 이 열매로서 이어갈 그 중간의 작은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보면 영광스러운 1세대의 부흥의 시기가 끝나고 잠시 기독교가 세퇴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추운 겨울의 시대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시기에 이것이 완전히 확대되고 확고해졌죠. 너무나 기독교가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또 인구조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완연한 겨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겨울의 시기가 지나고 다시 봄이 오고 다시 온전한 무화과가 열리기 이전에 바로 그 중간기의 작은 알갱이들이 과연 우리 기독교에는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락성결교에는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이어줄 작은 알갱이를 맺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관심과 그리고 기도를 이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동네 세매줄 성경말씀 목상 매주 하고 계시죠? 매일 하고 계시죠? 아마 새벽기도 오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아마 매일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동네 세매줄의 목표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가장이 됐을 때 그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묵상하는 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화과 나무에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알갱이 작은 파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묵상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 묵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작은 알갱이조차 보여주고 있지 못한 예수님께서 오늘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시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말씀 묵상의 운동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파괴 즉 이른 시기에 열리는 이 열매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열매입니다. 겨울 동안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온전한 무화과 나무는 비싸서 살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작은 알갱이를 먹어서 굶주림을 면하였다는 것이죠. 맛은 없었지만 먹으면 시큼하고 약간 이렇게 계속 씹으면 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이 이 파괴라는 것을 따야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게 따지지 않으면 일부러 사람을 들여서 작은 알갱이를 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고자 따는 걸 그냥 놔뒀다고 하죠. 오히려 좋았겠죠. 일꾼을 들이지 않아도 땄으니까. 그래서 이 파괴라는 열매가 열려야 작은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한 열매로써 먹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내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것 같은 이 작은 열매들을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내 나무에 온전한 무화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첫 열매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열매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무화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리는 작은 열매를 나누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리는 첫 번째 열매들 그리고 작은 열매들을 그냥 마음껏 베풀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 우리의 주변에 그것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나눴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온전한 무화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것을 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자리에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파괴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신앙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서 이 작은 것조차도 나누지 않고 내 것으로 감싸고 챙기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무화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은 미처 맛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어줄 작은 가능성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씨앗이 맺혀질 수 있는 이 작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알갱이인 파괴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먹이고 돌보고 사랑으로 베풀음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무화과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마른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열매 맺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잇는 열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먹이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무화과의 이 작은 알갱이인 파괴와 같은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무화과를 소망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목상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0교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세계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른 무화가 나무같이 연약하고 하나님 열매를 보신 때에 보지 못한 저주받은 무화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크리스토의 사랑으로 누려 다시금 일으키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그 열매가 베풀어지고 풍성해지는 나무로 세워주고 소망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잇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풍성히 작은 자들에게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온전한 무화과를 하나님의 은혜 주식에 앞으로 유행적 파트인